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을 가지고 크리스찬 애포메이션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 그렇습니다.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합니다. 정말 나는 오랜 시간을 죄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.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.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.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격렬한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.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.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.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.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히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.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.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.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. 못합니다.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. 나는 결심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맙니다.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.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. 실패하고 맙니다.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잘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.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.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.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벼랑 끝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?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?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.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설에게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나의 그리고 당신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며 선포합니다.